10년이 넘는 시간 세계 최고 선수 자리를 양분했던 호날두와 메시의 대결은 매후대전이라고 이름 붙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끄는 매치업이다. 사실상 이번 경기는 마지막 매후대전이 될 수도 있다.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 나서는 팀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 호날두는 유럽을 떠나게 됐지만 메시는 아르헨티나를 세계 최고 자리에 올렸으며 1년 재계약을 통해 TSG를 이끌고 있다. 메시는 2009년 첫 발롱도르 트로피를 받았으며 총 7회 수상하면서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발롱도르를 들었다. 호날두는 발롱도르를 5회 수상했다. 그럼에도 호날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스포츠 스타의 이름을 올렸는데 알라스르 계약으로 2025년까지 매년 연봉을 포함해 2700억 원 수준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호날두가 라이벌 메시와 맞대결을 통해 사우기 알라스르 소속으로 무대에 데뷔한다. 19일 예정된 메시의 소속팀 PSG와 알라스르 아릴랄 연합 올스타팀의 경기가 호날두의 데뷔전이다. 특히 리아드의 킹파우드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 경기에서 호날두가 주장 완장을 찬다. 지난해 12월 알라스르와 계약한 호날두는 아직까지 데뷔전을 치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메뉴 당시 받은 징계로 두 경기 출전 금지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호날두는 데뷔 경기가 밀렸고 결국 메호대전을 성사시켰다. 그리고 리아드의 킹파우드 인터내셔데너는 수사시켰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